Welcome to 영어서원 백운제. 영어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한 1서, the first epistle of John. 1 John, 요한 1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영문과 우리말로 함께 읽고 모두 새겨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요한 1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요약되는 요한 1서를 소개하는 내용을 리뷰하는 느낌으로 함께 영문과 우리말로 읽어 보겠습니다. 사실 인트로닥션은 본서를 읽기 전에, 요한 1서를 읽기 전에 어떤 인트로, 소개하는 형식으로 읽어도 괜찮은 것인데요. 이번 시간은 사실 인트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리뷰,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이미 요한 1서 1, 2, 3, 4, 5장을 다 함께 읽어 본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는 요한 1서의 그 내용, 또 그리고 배경,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읽었던 요한 1서 1, 2, 3, 4, 5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새겨 보는 것이죠. 1st John, 위키백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1st Epistle of John, 요한의 첫째 편지, 요한 1서의 내용을 영문과 우리말로 찬찬히 읽어 봅니다. The first epistle of John, often referred to as 1st John, and written 1 John, or Roman numeral 1 John is the first of the Johannine epistles of the New Testament and the fourth of the Catholic epistles. 여기서 Catholic이라는 말은 천주교 Catholic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명사로서 Catholic, not specific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Catholic, 보편적인 일반적인 General Epistles 일반 서신을 말하는 것이죠 Epistle이라는 말은 Letter, 서간이라는 말이고요 요한의 첫째 편지, 또는 요한의 첫째 서간, 또는 요한일서 이렇게 번역되는 첫 번째 요한 서신이며 요한 서신이 세 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요한 게시록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신의 형식을 띄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요한 보금서와 요한 게시록을 제외한 다섯 개의 요한 저작물들 가운데 요한 1, 2, 3서는 딱히 서신으로 또 구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요한 서신은 네 번째 공동 서신이다, 일반 서신이다 그런데 다른 사도 바울에 있었던 로마서 하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신 고린도 전후서 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 지역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수신자가 명확하게 구별 지어지는 그런 서신들과는 달리 일반 서신 Catholic or General Epistles은 수신자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사도들이 또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저저들의 서신들인 것이죠 그래서 일반 서신하면 보통 일곱 개를 들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그 일곱 개의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요한 1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It is attributed to, attributed to 하면 누구 누구에게 속하다 John the Evangelist, 보금 전도사였던 사도 요한의 저작물로 attributed to, 요한에게 속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진다 Traditionally thought to be the author of the gospel of John and the other two The epistles probably written in Ephesus in 1895 5-100 It defined how Christians are to discern true teachers 진정한 교사들을, 선생들을 discern, 구별해내고 By their ethics, their proclamation of Jesus in the flesh, and by their love 그 진정한 교사들이라면, 그들의 윤리와 또 그들이 Jesus in the flesh, 예수님께서 incarnation, 사람이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incarnation 말씀이 사람이 되어 그것을 proclamation, 선언하는가 안하는가 또, by their love,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Love for one another Love for one another,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손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는 이런 것들로서 discern true teachers 진정한 선생, 진정한 스승, 진정한 교사를 discern, 구별하라 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요한의 보검서와 나무지 요한 서신들과 함께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인정된 것이 요한일서이다 본 서신은 요한일서는 에페소에서 터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터키 남쪽 지방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에페소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다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노년기에 에페소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물론 에페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들이 에페소에서 성했던 것인데 거기에 사도 요한도 요한 공동체 요한아인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서기 95년에서 110년경에 사도 요한의 나이가 아마도 90노대쯤 됐을 경우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수가 육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 성육신 육신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셨다 육신을 입었다는 말 자체는 좀 어폐가 있지만 사람이 몸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tabernacled 거하셨다 장막을 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인카네이션 단어를 어원적으로 풀면 인 들어온다 c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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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어원적으로 풀면 조금 속된 느낌도 드는 것이지만 말씀이, 말씀이라는 영이 사람의 몸, 그 flesh 말씀이 사람, 육신이 되시어 Word became flesh 할 때 그 flesh가 corn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incarnation, incarnation을 자주 하는 것을 윤회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나 동북아시아에 널리 팽배하고 있는 또 세계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은연 중에 믿어지고 있는 윤회, reincarnation, 다시 고기 속으로 들어온다 몸이 죽어서 떠났던 영이 다시 몸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reincarnation, 윤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Christian theology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incarnation 그것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신성 기름 부문 받으신 Christus, the Messiah, the Prophet, the Anointed 그 예수님께서 그 영어로 계시던 말씀으로 계시던 Logos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육으로 왔다는 성육신, incarnation을 부정하는 가현설 다스티즘, 우리말 번역으로는 도켓티즘이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말인데요 즉 영지주의자들, 나스티즘, 영지주의, 나스틱스 나스티즘을 믿고 있는 나스틱스,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라는 인간에게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게 침녀를 주었을 때 어떤 영이 예수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영은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가짜로 출연한 것이다 하는 그 가현설을 영지주의자들이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스 지역에서도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신조와 교리가 널리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도 요한의 요하나인 커뮤니티 요한 공동체에서는 바로 그 가현설, 다스티즘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일설을 간곡하게 썼다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또 기독교인들이 참된 교사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윤리의식, 그리고 그들이 성욕신을 인정하는가 안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현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분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설 내용을 보면 Test the spirits, 영들을 구별하라 교사들이 어떤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라 그런 말씀도 들어있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The main themes of the epistle are love and fellowship with God 본서신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양하는 것이다 fellowship The author, 요한일설 1장에서 바로 그 fellowship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fellowship, koinonia 라는 교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The author describes various tests by which readers may ascertain whether or not their communion with God is genuine and teaches that the proof of spiritual regeneration 영적으로 거듭났는가 영적인 중생은 중생의 그 증거가 is a life of active righteousness 적극적으로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다 본서신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며 동양하는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이 하나님과의 친교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을 기술하며 영적 거듭남 spiritual regeneration You must be born again from above 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밤에 몰래 찾아온 니코디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spiritual regeneration 영적인 중생 거듭남 증거가 삶 속에서 의류를 righteousness를 실천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다 It also distinguishes between the world which is full of evil and under the dominion of Satan and the children of God who are set apart from the world 또한 요한일서는 악으로 가득 찬 사탄의 영향 아래 그 악마의 영향 아래 놓여있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사악함으로 가득 차있는 이 세상과 또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set apart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set apart라는 말을 한마디로 holy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holy means being set apart 구별되어서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성경의 야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떼어서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한번 구현해 보고자 했던 그와 같이 너희들은 구분된 민족이다 너희들은 구분된 자나님의 자녀다 하는 set apart holy 그래서 악으로 가득 차 사탄의 영향 아래 놓여있는 세상 그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하에 놓인 이른바 사바세계 그 세상과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를 distinguishes 하고 있는 것이 또 요한일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다섯 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일서를 전체적으로 개강을 해보면 1장에서는 머릿말이 나오고 생명의 말씀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2장으로 이어져서 빛 속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다 love one another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병존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의 정의와 의로움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천명하면서 3장으로 이어지면서 3장에서는 의로움의 실천 사랑의 실천 그리고 마침내 4장에 와서는 영을 식별하라 test the spirits 아무 영이나 따라가지 말라 there are many false prophets antichrist 예수님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적 글씨도가 많다 영들을 구별하고 식별하라 그리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서로 사랑한다 그렇게 4장에 God is love라는 요한일서의 핵심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 와서 사랑의 뿌리는 믿음이다 그리고 3의 일체 성부성자 성령의 3의 일체가 바로 5장 7절에서 명확하게 정의되고 또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의 정의와 구원의 영원한 보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John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으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그 말씀을 짧게 또 요한일서에서 같은 내용을 Eternal Life 그리고 그 구원 Salvation의 Eternal Security 영원한 보장 그런 것들도 아주 간결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우상들을 조심하라 우상들을 멀리하라 그리고 아멘 예수님이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야외 하나님께 대적하며 우상 숭배하는 내용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요한일서도 마지막 마지막 말씀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아멘 그렇게 맺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The epistle is not written in the same form as the other biblical epistles lacking an epistolatory opening or conclusion The epistle is written in a simple style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고 단순하게 쓰여진 것이죠 Without syntactical flourishes 어떤 구문들이 현란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저 거의 유치원 초등학생 수준이면 다 알아둘 수 있게끔 simple style and makes frequent use of ascententon 접속사를 쓰지 않는 것이죠 그저 말을 쭉 둥글둥글 이렇게 이어가는 형식인데요 where related thoughts are placed next to one another without conjunctions 접속사 없이 그대로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그런 스타일인 것이죠 본 서신은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서신에서 서두부와 종결부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로 예를 들면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종된 사도바울이 누구 누구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은 누구 누구에게 인사하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안부 전하라 어떤 그 시작과 끝이 다소 구별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요한일서는 그 문장 구조의 다양성이 없이 아주 간단한 스타일로 작성되었으며 또 접속사를 자주 생략하는 ascententon이라는 그런 독특한 스타일로 되어 있다 In contrast to the linear style used in the Pauline episodes 사도바울은 무척 유식하고 공부가 깊고 또 정통 바리세인이고 유대교의 아주 조여가 깊은 그런 학자였죠 그 뿐 아니라 히랍 철학이라든지 페르시아의 신학이라든지 신화라든지 두루두루 학식이 풍부한 폴은 아주 만연체로 문장을 길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또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서신을 쓰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in contrast 대조가 되는 것이 바로 John's thought moves in loops 원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둥글둥글 All circles forming a slowly advancing sequence of thought This is similar to the parallel structure of Hebrew poetry In which the second verse of a couplet often carries the same meaning as the first Though in the epistle the frequent recapitulations of already expressed ideas Serve also to add to what has previously been said 생각이 선형적으로 전개되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 맞게 전개되는 바울서신과는 다르게 요한의 생각은 고리모양으로 움직이며 원형으로 동그랗게 둥근 형태로 천천히 전개된다 이는 전통적인 히브리 시가 히브리 포어트리와 비슷하지만 대꾸의 두 번째 구절이 첫 번째와 같은 의미를 갖는 히브리 시가와는 달리 본서신에서는 첫 번째 구절에 살을 붙여가면서 여러 번 반복하여 재현되는 부분을 구상해 나간다 그런 어떤 스타일리스틱 피처 스타일의 어떤 특성도 또 짧게 소술되고 있는 것이고요 Authorship 누가 썼는가? 그렇다면 이게 진짜 사도 요한의 편지가 맞는가? 학자들은 늘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The epistle is traditionally held to have been composed by John the Evangelist at Ephesus when the writer was in advanced age 90이 넘었을 때 In advanced age The epistle's content, language, and conceptual style are very similar to the gospel of John, 2nd John, and 3rd John 본서신의 저작성은 전통적으로 노년기의 사도 요한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에페소에서 쓰여진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본서신의 내용, 언어, 그리고 논리 전개의 방식은 요한복음, 요한 2서, 요한 3사와 상당한 유사점이 있는데 이 세 서신을 모두 동일한 저자가 작성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Thu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scholar, Ernest Duet Burton wrote that there could be no reasonable doubt The first John and the gospel were written by the same author 그래서 19세기 말의 성사학자 Ernest Duet Burton은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이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데에는 아무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 없다 라고 기술했고 또 아머스 윌더는 이에 더해서 초기 기독교 전통과 현대학자들이 대다수가 이 저작들의 저자가 비록 사도 요한으로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람이라는데 동의해 왔다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주유의 시각은 Mainstream Perspective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요한의스 웨클럼파리우스에 의해서도 대표되는데 그는 사랑을 받던 Beloved, 그 사도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요한 1서를 두고 가장 순수한 복음 The Purest Gospel이라고 칭했다 사실 요한 1서를 천천히 뜯어보면 요한 복음서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현대 신학자들은 또 본서신의 이와 같은 위치에 도전하고 있다 비록 새 서신의 저자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에 거의 대부분 학자가 동의한다 할지라도 하일리 윌리우스 훌스만과 CH. 같은 학자들은 본서신과 요한 복음이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내 굽히지 않는다 또 그런 견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요한 1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천천히 함께 영문과 우리말로 읽고 새긴 바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새기면서 또 이 목적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뷰 해보는 것이죠 그 4th gospel addresses itself to the challenges posed by Judaism and others outside the Johannine circles who have rejected the community's vision of Jesus as pre-existent Son sent by the Father The epistle 1st, 2nd, and 3rd John described the fracturing of the Johannine community's self 여기서 4th gospel이라는 것은 Synaptic gospel, 공관보금인 마테마가 누가의 어느 정도 대조되는 느낌으로 제4복음서라는 느낌으로 요한 복음을 다른 세 복음서와는 그 성격과 본질이 좀 다르다 해서 토마스 복음서가 제5복음서라면 물론 신약성경에 들어있지 않죠 그렇지만 요한 복음서는 신약성경에 들어있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The 4th gospel, 제4복음서라고도 종종 불리는 것이죠 넷째 번 복음서, 즉 요한 복음서는 예수가 아버지에 의해 보내진 창세 이전부터 존재했던 Pre-existent Son 창세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그 실존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요한 공동체 외부인들과 또 유대인들로부터 도전받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스스로 말한다 예수님이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실존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을 따르는 요한 공동체 밖에 있는 다른 어떤 도전하는 교리와 Dogma, Doctrine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다 Challenged by foreign doctrines and dogmas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요한 공동체 내부의 분녀를 Fracturing of the joanine community self 그것을 간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밖에 우리 요한 공동체가 따르고 믿는 그 신앙을 파괴하고 파괴하고 또 거기에 도전하는 그런 Antichrist 저크리스토 세력이 바뀌어 있는 것이다 Notably Gnostics 영지주의자들 포함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The author wrote the epistle so that the joy of his audience would be full that they would not practice sin, that we should love one another, and that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We can therefore distinguish in the epistle both a general purpose to increase a mutual joy and a specific purpose to provide readers with tests by which they might assure themselves of their salvation, Christian theology of soteriology, 구원론, 구원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본서신, 즉 요한일서를 청자들, 그 수신자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색이 있으면 the eternal life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일서를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일반적인 목적과 또 저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험을 제공하는 특수한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읽는 이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일반적인 목적 너희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그리고 또 너희들의 구원은 확신한 것이다 It appears as though the author was concerned about the heretical teachers 어떤 2단 교사들, Antichrist라고 하는 것이죠 That had been influencing churches under his care 요한이 돌보고 있는 그 교회들을 위협하는 어떤 2단 교사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Such teachers were considered Antichrist 이 Antichrist라는 말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딱 5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모두 요한일서와 이서에만 이 적긋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흔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Antichrist라는 표현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요한계시록에는 Antichrist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물론 Antichrist를 함의하는 뜻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은 들어있지만 Antichrist라는 말 자체는 요한일서와 이서의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딱 5번만 나온다 그렇게 학자들이 정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Who had once been church leaders? 그들도 한때는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장로들이었다 But whose teaching became heterodox 더 이상 정통파가 아닌 것이다 It appears that these teachers taught a form of docetism In which Jesus came to earth as a spirit without a real body of flesh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부정하는 docetism 가현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That his death on the cross was not as true atonement for sins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속량하고 속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영이 들어왔다 나간 것이다 그렇게 가현설을 docetism을 주장했던 것이죠 It appears that John might have also been rebuking a proto-gnostic named Serentus who also denied the true humanity of Christ 저자는 즉 요한일서의 저자는 그가 관리하던 교회에 영향을 미친 이단교사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도요한은 이들은 한때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으나 이제 이단적 가르침을 전하는 적그리스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Antichrist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이 되어 들어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는 모두 Antichrist 그렇게 요한일서는 명료하게 적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교사들은 예수가 육신 없이 영으로만 이 땅에 왔고 따라서 그의 죽음은 인류의 죄에 대한 진정한 속죄가 되지 못한다는 가현설, docetism을 가르친 것으로 보인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간성을 부정하는 캐린투스라고도 불리는 원시 영주주의를 또한 비난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일서 1, 2, 3, 4,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각조각 분해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자의 목적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청자들에게 이 수신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선파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해 이르게 하는 그의 성량하신 redemption 그리고 그의 변호 advocacy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성스러움, 복종, 순결함, 믿음, 그리고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요한일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세심하게 영문과 우리말로 함께 모두 읽고 새겼던 것이죠 아마도 요한일서는 이방인들에게 largely Gentile, not Jewish 를 위해서 쓰여진 것 같은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도 few, 거의 없고 또 유독 유태인의 그 어떤 느낌이라는 그런 표현 방식들도 거의 없다 The epistle was probably carried by itinerant missionaries to different churches throughout the region and read aloud to the congregations 아마도 그 에베스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 이 편지가 회람되면서 낭독되었을 것 같다 read aloud Due to in no small part John's status as an apostle and elder within the first century church 1세기 예수님 돌아가신 그 바로 그 세계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서 사도 요한이 차지하고 있었던 사도로서의 위치와 또 elder 장로로서의 위치에 의해서 아마도 그 사도 요한의 편지는 여러 교회들에 회람되면서 낭독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 복음이 The gospel of John 불신자들에게 쓰여졌다면 본서신 The first John The first epistle of John 요한 1서는 신자들에게 쓰여졌다 My beloved My children 그런 식으로 address를 한 것이죠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것은 곧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것이죠 본서신에서 구약 성경과 유대적 표현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신자는 유대인보다는 아마도 이방인으로 보인다 에베스 지역에 거하던 많은 이방인들 물론 디아스포라 다이아스포라 유태인이면서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겠죠 본서신은 아마도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itinerary missionaries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순회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이며 요한의 사도성과 또 그의 장로됨을 고려했을 때 회중들에게 큰소리로 낭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요한 게시록도 처음에 보면 이 글을 읽는 자는 또 이 글을 듣는 자들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읽고 그것을 낭독하는 것을 듣는 자들은 듣는 사람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 있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사도성 Apostleship과 장로됨 Being Elder 그 사도 요한이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아마도 이 요한 일서는 회중들에게 큰소리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쭉 큰소리로 낭독하고 여러 사람이 듣는 방식으로 읽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부록으로 요한의 카마 우리들이 요한 1서 5장을 읽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언급된 내용인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요한의 카마라는 그 내용 요한 1서 5장 7절에 관한 배경 설명이죠 A Trinitarian Gloss Added Trinitarian 삼위일체적인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카마 요한의 카마 Although no Greek manuscripts before the 15th century include the passage Erasmus added it to later editions of his edition of the New Testament beginning in 1522 Bibles translated from his edition integrate the passage including the King James Version 1611 which renders it as fellows in italics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그것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삼위일체를 또렷하게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이렇게 확연하게 5장 7절에 넣은 것은 1522년 바로 에라스무스가 이 내용을 라틴 Vergate Version에다가 참가한 것이다 라는 그런 학자들이 주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도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The Spirit,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또 하나를 잃지 않으니라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을 함께 영문과 어리말로 읽고 새길 때 비교적 상세하게 알아보았던 내용인데요 Translations made since the 18th century And based on a critical edition Do not include this text or include it as a footnote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나온 영어 성경들은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킹 제임스 버전처럼 그렇게 명기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또는 footnote 그죠 주석으로 이렇게 달아 놓았던 것이죠 요한의 콤마라고 알려진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4세기 라틴어 번역본에 참가된 참가됐다는 것이죠 Edit 삼일체에 대한 구절 즉 요한일서 5장 7절은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본문에 자연스럽게 추가되었는데 이를 요한의 콤마라고 한다 The Johanine comma 15세기 이전에 어떠한 헬라어 사본에도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라스무스는 그 2522년 신약성서 판본에 본 구절을 참가해서 출판하였다 그 판본을 번역한 성경들 중에는 킹 제임스 성경 1611년에 발관된 킹 제임스 성경도 있는데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정통적인 그리고 authoritative 아주 확고한 권위있는 영문 번역이라고 영문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지 않느냐 왜 이런 내용이 삭제된 것이냐 이 삼일체에 대한 거룩한 요한의 서관문에 들어있는 그 명령한 사실을 왜 다른 성경들은 빼놓고 있는 것이냐 하면서 또 반박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은 그것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중에 참가한 것이지 다른 성경이 누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요한의 콤마에 대한 학술적인 논쟁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일서 5장 7절의 그 authenticity 정통성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바로 2위 구절인 것이죠 1st John 5.7 요한일서 5장 7절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위에서는 That bear record in heaven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삼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라면 또 땅에서는 The spirit, the water, and the blood 영과 물과 피라 이 또 셋은 하나로 일치하는 이라 18세기부터 본문 비평의 의거에 만들어진 번역본들은 위 구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만 각주로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위키백과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므로써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은 분명하게 삼일체의 실존을 또렷하게 명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Let me take care of myself F let our country want to move you We need you we are 감사합니다.